액션 스쿨을 다녔어요. 뛰는 모습이 또 멋지게 나와요. 가자. 때릴까봐. 그런 거였어요. 다음은 우리 대배우 형님. 형님이랑 하지 마세요. 아 제가 형인 줄 알잖아요. 아유 나 죽음. 아유 나 죽음. 너무 어려워요.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. 지금 이 순간. 안녕하세요. 우리는 플레이어. 6회 3회 통쾌. OCN 머니 스트랙션 플레이어. 나쁜 놈들 주머니 털러 여기 4인방 왔습니다. 이시한 송승환 정수정 세번성 플레이어 4인방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는 플레이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창피해. 좀 많이 창피하네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플레이어에서 임병민 역할을 맡은 이시현이라고 합니다. 강하리 역을 맡은 송승환입니다. 차하룡 역을 맡은 크리스탈 송승환입니다. 도진욱 역할을 맡은 태원성입니다. 야 빨리 가시죠. 가진 놈들. 그 위에 노는 놈들이 됐다. 그 위에 노는 놈이 붙은 것 같습니다. 그 위에 노는 놈이 붙은 곳입니다. 그 위에 노는 남은 털러가 있죠. 예. 마을에 위하십시오. 이 그림을 맡은 곳이 돼.